슈퍼 이지 AI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특집으로 다루는데 AI 기술의 대중화 이게 핵심이냐 누구든지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게 이미지를 만들거나 오디오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디자인을 만들거나 슈퍼 이지 AI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개발자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을 쉽게 사용하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AI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큰일이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개발자들이 담당했던 영역을 다 여러분 AI에다 다 포함을 시켜버린 겁니다 개발자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래가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업체일 겁니다 스노우 플레이크가 코텍스 애널리스트 코텍스 스치라는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복잡한 절차와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연어 프롬프트 그냥 입력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하고 마우스 클릭 네다섯 번만 집어넣으면 5분 안에 챗봇이나 앱을 개발할 수가 있고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아마추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낮춘 그런 상품을 내놓은 거죠 더 할 수 없을 만큼 쉽게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개발자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시대인 겁니다 슈퍼 이지 AI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원하는 것을 이제 육성으로도 할 수 있고 입력을 하게 되면 문서는 물론이고 이미지 디자인 동영상까지 다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데모용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자가 없어지네요 극단적 단순함이 AI 기술의 특징이고 앞으로 노코드 AI 개발 기술의 완성도가 테크 기업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불편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제 여러분들 쿠팡하고 신세계 여러분들 관련된 영상을 딱 내보내니까 그 하단에 신세계 여러분 온라인을 사용해 온 사람 후기가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리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복잡하면 완전히 거리가 멀은 그런 시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개발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슈퍼 이지 AI 시대 개발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프롬프트만 넣을 수가 있으면 적절한 질문만 던질 수가 있으면 어제도 여러분 보니까 그런 최태원 회장 관련된 건도 최태원 회장의 1심 판결에 특유 재산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이런 질문을 집어넣으니까 훨씬 더 상시한 답을 주더군요 프롬프트 정확한 명령을 집어넣으니까 이 개발자들이 위기를 느낀 거죠 정말 인기 있는 업종이었는데 기술보다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명령어 프롬프트 15개만 입력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생성인 인공지능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주는 플랫폼이 등장했는데 AI 스타트업 더 시뮬레이션의 쇼러너다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해보면 좋겠네요 나와 친구들이 주인공인 외계인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고 1분에서 2분만 기다리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완성된다 기가 찬 이야기네요 쇼러너 15개 단어로 이루어진 프롬프트 명령어만 있으면 10분에서 20분 분량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누구나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만 있으면 간단한 명령어 프롬프트만 입력하게 되면 흥미로운 여러분들 영화가 제작될 수 있다 대단하네 오늘 맞추고 나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쇼러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명문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가 공부가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제 그 직장을 잡기가 힘든 겁니다 구조조정에 미국에는 큰일 났어 사람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클라우드 여러분들 분야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구글의 유튜브 광고 담당자들도 직장을 잃고 벌써 8만 9천 명 정도가 해고가 됐네요 AI가 직원을 일터에서 밀어내는 일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직업식에서 약간 거리를 두게 됐는데 NJD님 고맙습니다 자주 후원해 주시네요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 빡세건 세상을 살아갈까 사람하고 이러면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계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AI라는 이름 기계하고 이러면 경쟁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화가 생긴 겁니다 슈퍼 이지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트렌드를 가리키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AI 기술의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고 아주 간편한 사용 복잡한 코딩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몇 개의 플롱프트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써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 문수로 ppt도 만들 수 있고 기술을 대중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업이 없어지겠죠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큰 시대의 추세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가끔 다루지만 이 큰 트렌드를 안 놓치려고 저도 안 놓치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도 놓치지 않고 제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성장해가는 것이죠 성장이 멈추고 되면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변화라는 것은 이런 출연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 큰 변화에 빛과 그림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에 적응해서 이제 성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AI 기술이 완전히 대중화가 돼 버린 겁니다 그거는 안 좋다고 하면 우리가 Matrix matte가가 되는 것이죠 fed 저ita info 여러분들은 마음이 근데 감사합니다.